진도소방서 소속 소방사 2명이 교통사고 차량에서 탈출하지 못한 운전자를 신속히 구조해 수중한 생명을 구했습니다. 진도소방서에 근무하는 윤 장군, 김관훈 소방사는 지난 19일 오전 9시 50분쯤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는 과정에서 염암군 3호읍 삽진대교 일대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한 뒤 파손된 SUV 차량에서 운전자를 구조했습니다. 이들은 도로에 있는 철근으로 차량 앞부분에 유리창을 깬 뒤 운전자를 구조했고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차량 통제와 함께 구급차가 올 때까지 운전자를 보살폈습니다.